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먹는 것이곤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평소 흔하게 먹는 비타민 미네랄 중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영양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6가지 칼슘, 비오틴, 철, 아연, 비타민 B3, 비타민 B6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왜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영양소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절대 칼슘 보충제 단독으로 고함량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2012년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한 결과에서도 칼슘만 복용한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았고요. 미국 심장협회에 실린 연구에서도 칼슘 보충제 단독으로 섭취했을 경우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요. 칼슘 보충제 단독 섭취 시 그 위험도가 높아졌다. 다만 비타민 D와 같이 먹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결과도 있었죠. 이러한 이유로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칼슘 보충제는 소량으로 나누어서 분복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량은 보통 700에서 800ml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충제를 소량만 먹어서 채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음식으로 현재 먹고 있는 칼슘의 섭취량이 평균적으로 약 512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약 200에서 300ml 정도만 보충제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골다공증 위험이 굉장히 높고 칼슘의 요구량이 많아지고 음식 섭취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충제로도 좀 더 드셔도 무관은 하겠죠. 하지만요. 이렇게 해외 제품에 흔하게 있는 고함량의 칼슘제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개발한 이 제품에서도요. 이 칼슘을 다른 제품들처럼 고함량 넣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슘 석회화를 방지해줄 수 있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K2가 들어간 제품을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영양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대사 또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피부라든지 머리카락, 손발톱 같은 이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손발톱이 안 좋거나 탈모가 있는 분들에게 필수 영양소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오틴을 먹고 오히려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왔다 뭐 얼굴에 기름기가 엄청 낀다 이렇게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먹는 비오틴 용량을 보면요. 뭐 2,500, 5,000, 1,000 마이크로그램까지 굉장히 고함량의 제품들을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비오틴은요. 수용성이라서 과잉되면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지만 지질대사에 관여되기 때문에 일부 분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피부나 탈모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비오틴의 흡수 경로는 판톤텐산과 같기 때문에 고함량의 비오틴은 상대적으로 이 판톤텐산의 흡수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여드름이라든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톤텐산은 피부 장벽의 중요한 영양소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판텐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비오틴을 먹고 안 생기던 여드름이 난다 용량을 확 줄여보시거나 끊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비오틴의 고함량을 먹을 때는 판톤텐산도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영양소 바로 철분입니다. 철은 우리 몸에 축적이 잘 되는 영양소인데 철분이 내부 장기에 축적이 되면 중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토나 설사, 복통 같은 위장장애가 생긴다면 나중에는 간부정 같은 심각한 질환이 유발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아마누분들 같은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암세포가 활동을 하려면 포도당뿐 아니라 철분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철분은 분명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맞지만 사람마다 흡수되는 양도 다르고 제품마다 또 철로서의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약처럼 조금 어지럽다고, 기운이 없다고 이런 느낌적으로 철분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꼭 병원에 가셔서 혈액검사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네 번째 영양소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력과 세포분열, 해독, 혈당 조절 등 꼭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성기능, 전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남성분들이 아연을 굉장히 고용량 섭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바로 오심, 구토, 두통 같은 증상들이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입안에서 뭔가 쇠막 같은 느낌이 나는 미각 이상입니다. 또 아연은 구리와 소장에서 흡수되는 경로가 같기 때문에 구리 배설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연을 많이 먹게 되면요 구리결핍이 일어나서 적혈구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연은요 성인은 20mm에서 40mm 선을 드시면 되고요 최대 50mm를 넘지 않게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영양소 바로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입니다. 나이아신 고용량은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3가 크게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미드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은요 이 영양기능 정보란에 보시면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미드의 구별 없이요 오로지 나이아신으로 표기가 되지만 원재료용을 살펴보시면 이를 구별해서 표기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간독성과 관련성이 깊은 것은요 나이아신 아미드가 아닌 나이아신 형태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매일 나이아신을 500mm 이상 섭취시 20% 정도 간수치가 올라갔고 3000mm 이상 섭취할 때는 간수치가 대부분 다 올라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독성은 천천히 방출되는 서방형 형태가 가장 흔하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 국내 제품은요 나이아신이 아니라 부작용이 덜한 나이아신 아미드를 쓰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해외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나이아신 형태로 500mm 이상의 서방형 제품들도 나와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나이아신 아미드가 아닌 나이아신 형태는 30mm 이상 섭취하게 될 때 나이아신 플러싱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얼굴이 따끔거리고 막 열이 올라오고 뭔가 막 근질근질한 느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용량을 줄여보거나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가라앉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미드에 대한 것들이 조금 헷갈리시다면 이 영상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마지막 영양소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이 비타민 B6는 혈액 생성이나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6는 비년, 우울증, 뇌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B6가 결핍이 되면 신경 이상이 생겨서 말초신경염이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B6 너무 많이 먹게 되면요 오히려 신경 쪽에 부작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발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어지거나 또 걷기도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신경학회지에 실린 사례를 보면요 비타민 B6의 독성으로 인해 감각다발 신경염이 유발되었다라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하루에 100ml에서 300ml 정도의 비타민 B6를 섭취한 후에 나타났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00ml 이상은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충제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여러 비타민제를 드시는 분들은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잘 체크해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죠. 하지만요 영양소는 다다익선보다는 과유불급이 어울립니다. 좋다고 많이 먹게 되는 욕심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지 꼭 체크하시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